저게 뭐야? 저흙방 차가워있어 잘 됐네? 목이 또 뭐해? 목아, 뭐해? 내가 오늘 알아서 봐봐 왜 하필 이번엔... 어? 식은 거 맞혀? 식은 거 맞혀? 식은 거 맞혀? 봐봐 왜? 너무 웃었다 진짜 원숭이 소리가 나요 붕어빵을 어떻게 깔아? 붕어빵을 어떻게 깔아? 붕어빵을 어떻게 깔아? 야, 뭐해? 뭐해? 나 휴지 좀 다 먹어야 되는 거에요? 다 먹어야 되는 거에요? 어? 그거 안 나왔는데? 자, 다음에 뭐? 스넥이야 무슨 소관하는 거야? 일단 깜짝이야, 이거 이어폴만 하고 다 먹으면 되는 거잖아요 다 먹으면 되는 거고요 아니, 입에 대자마자 썩어 다섯 개 중에 네 개는 맛있는 붕어빵이고요 속에 팥이 들은 붕어빵이고요 나머지 하나는 다 먹어야 되는 거에요 제가 잠깐 먹어봤거든요 이건요 제가 장담하고요 다섯 번만 씹어도 인정합니다 제가 그 까나리 잘 먹는 제가 이건 이상해 이거는 이거 나 한 명 씹자마자 여기 다 썩어 그냥 쓰레기야 쓰레기야? 너무 안 된 거 너무 안 된 거 완전 상한 거 진짜 깜짝 놀랐다 진짜 깜짝 놀랐다 다 해놀구나 내용물만 말씀드리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나머지 네 개는 붕어빵 속에 맛있는 팥이 들어있고요 하나는 붕어빵 속에 원래는 붕어를 넣고 싶었는데 이 계절에 붕어를 구하기가 힘들어서 저희가 대용품으로 황석어젓갈을 좀 넣어 아 붕어? 나 왜 정말 그런 거야 황석어젓갈에 진짜 오리지널 있죠? 오리지널 진짜 그냥 내가 뭐 씹혀? 아 뭐 씹을 수나 있을지 모르겠네요 황석어면 우리 예전에 거 그럼 그거 근데 이게 젓갈 냄새가 아니라 되게 상한 냄새였어 그러니까 한 200년 된 황석어구나 보면 정말 좋은 젓갈이잖아 200년 젓갈 밥도둑이야 밥도둑이야 밥도둑이예요? 난 근데 정말 젓갈 싫어 근데 좋아하는 사람들은 젓갈이 밥도둑이라고 그러더라고 설마 처음 고르자마자 또 걸리는 거 아니겠지? 야 전통을 세워보자 그렇지 추천 네? 안 받아요 3번 추천 색깔은 안 보이게 해서 많이 태웠대요 밥 봐라 봐 사인 주지마 저희들 색깔이라면 전혀 전혀 알았어요 3번 아 힌트죽이 없기 힌트죽이 없기 사인 주지마 특집으로 특집으로 요거만 나갈 거 같아 조카는 거 봐 아니 얘는 왜 앉아 얘는 뭐야 넌 죽을 때도 돼서 진짜 각서리 각서리 각서리몽이야 각서리몽 아니 죽으라 때리는 형도 웃긴 해 죽으라 때려도 안 죽어 도라이버 도라이버 전 가자 포타부타 가죠 저 2번 할게요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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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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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 마라니까 그렇구나 그리고 어디서 가운데 오세요 자 그대로 받아서 바로 드셔야 됩니다 아 하시면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둘 둘 싹 빰빰빰빰밤 빰빰빰빰 냄새가 좋아 일단 먹어라 확 빼야지 에이 붕어빵이야 저거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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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빰빰빰빰 빰빰빰빰빰 빰빰빰 지호 형 나 안 지호 형 더 봐 지호 형 나랑 좀 없어야 되는데 지호 형 3번 배신전 3번. 아까처럼 3번이 오히려 파질 수도 있다니까요. 3번! 김씨 형. 야, 형들. 들자마자 이런 놈 난리로 나. 4번입니다, 형. 피와 눈물은 너무 닮았어. 너무나 닮았어. 덥성으로. 뭐, 발언도 줘야 돼. 나 진짜 붕어빵을 너무 좋아해요. 빨리 줘라. 뜨거워. 어디서 비웠어. 비웠어요? 긴게 아니라 비워요? 막 파시 튀어나오잖아. 진짜? 이 형은 진짜 웃겨. 힘든 것 좀 하세요. 하다 나가려고 그러면 강을 냈다. 자. 호당이 형. 호당이 형. 호당이 형. 제발 걸려라. 짱들 걸려라. 제발. 1번과 5번은 고기가 하늘을 보고 있는데, 저쪽 고기는 등을 보고 있을 거예요. 어? 4번은. 근데 지금 1번이 아가비 쪽이 깨져 있단 말이야? 아니. 부분방 분석하시지 말고. 일단 선택하지 않으세요. 아니 근데 5번은 너무 깨끗해. 불안해. 자. 결정. 1번. 오. 자. 바꼬서 느낌을 해줍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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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꼬서. 바꼬서 끼어 있습니다. 바꼬서 끼어 있습니다. 이케. caster. 아. 그렇다면. 1번. 아. 뭐야? 의완. 오늘 바꼬서게 없잖아. 여기서 공이가 역으로 트릭을 썼다면, 넌 진짜 천재다. 얘가 고집도 머리가 되니, 얘는 보이는 대로 그저 사라. 바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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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바밤. 바바밤. 바바바밤. 바밤밤. 바로. 바로! 왔구나! 누나, 맞겠다, 너. 빨리 넣어라. 비린 거에 굉장히 약한. 바꿀 기회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 형! 아, 붕어빵이다, 이거. 붕어빵이야, 붕어빵. 너무 맛있어서 그러세요? 네, 붕어빵이야. 너무 맛있는 거예요, 제가 아는데, 내가 보니까. 냄새가 확 붕어빵이다. 누가 이겼어? 제가 이겼어. 네가 유리한 거야. 자! 저는 5번 같아요. 5번 같아요? 네. 그럼 저는 4번 하겠습니다. 둘 중에 한 명은 오래간만에, 1년 만에 찬바람을 정면으로 모음 보러 맞으면서 이 3명을 이겨내립니다. 하나! 둘! 빨리! 저 냄새 안 맡을래요. 빨리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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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잠깐만. 교환 타임! 아! 됐다! 뭘 교환 타임이야? 교환 타임이야? 갑자기 주 마음대로 교환. 나는 여기가 중요하지도 않고. 하실 생각 없으세요? 야 빨리 가서 쓸 때 해봐, 빨리 쓸 때 해봐. 쓸 때 해봐, 너 빨리. 내가 쓸 때 해봐. 아, 진짜로요? 잠깐만, 잠깐만. 아, 이게. 언제 받아주실까요? 소원아, 너희 미치고 있냐? 내가 그냥 바꿔줘. 내가 다 받아줄게. 내가 다 받아줄게. 뭐? 진짜 웃긴다. 왜 나를 갖고 그래? 내 속은 속도 아냐? 아무것도 안 돼. 안 바꿔, 안 바꿔, 안 바꿔. 진짜 웃긴다. 안 바꿔야 돼. 진짜 웃긴다. 그래, 형. 바꿔줘, 수근아. 수근아, 괜찮아. 바꿔, 그래. 우리는 고민 되니까. 바꿔, 가수분들 고생하는데. 바꿔! 우리 고민 되는 데 도와줘야지. 바꿔! 저는 안 바꿔도 되는데 굳이 그렇게 바꾸시겠다고. 바꿔 드릴게요. 저요? 저 진짜 안 바꿔도 되는데. 근데 바꾼 다음에 받아주시겠습니까? 그러면 뭐 홈쾌히 받아들이셔. 바꿔 드릴게요. 하나. 둘. 뭘... 냄새 난다. ней생이잖아, 어렸을 텐데. 세운not . 항생이죠, 어렸을 텐데. 하나, 둘, 셋. 자, 앞으로 맞춰. 오, 악. 엄청ョ tier일보. neuron的 Laverечение 감사합니다.